오 깜짝이야 아씨 놀래라 뭐야 이 새끼 아 나 전내 시커빼네 아 여기서 써? 어딨나 했네 오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월틱이가 없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진짜 게임하면 저런 거 나 처음 봐 기다려 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왜 달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왜 달리냐? 아씨 야 이거 뭐야 미치겠지 아 뭐야 이거 아...아예 안 보이잖아 까망놈이들 그냥? 뭐야 이씨 어떻게 쓰라고 이거 신봉사 에디션 맞냐고 이거 P90 하나 하나 AK 하나 끝에 있는데 못 싸운데 이거 아 오오 와 개업한데 이거? 와 뒤죽보였다 진짜 와 와 어떻게 살았냐 이거? 아 이거 쏘기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어떻게 쏴야돼 개같은거군 아 개업한데? 아 개업 아 개업 아 씨 안 들어간다 와 아 어 뭐야 죽었는데? 뭐야 M67에 죽었어? 진작 죽었네? 아 개같은거 결국에는 저준도 못했잖아 아 진짜 아 아 한명 저거 팩터인데 가볼 수 있을까? 야 저거는 루살라인데? 잠깐만 뭐야 이거 참수계 있나 이러면? 게임실? 참수계 아 씨 뭐야? 개 불안하네? 어 뭐야 어 잡았다아 1킬 드디어 이 그지 같은거 떼도 돼 빨리 떼 그지 같은거 버려 빨리 아씨 운이 좋았다 야 어이구 한명이 지금 더 있네요 한명이 더 있으면 자리 가시고 아 다시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합시다 잡은거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써봤는데 뭐야 야 PMC가 두명이 다 죽어있는데 뭐지 잡으러 갔다가 다 죽어버리지 뭐야 때 , 하나랄라라라 하나랄라라라라 한명은 AP탄이었네 생각보다 템이 좋았네요 어 이런거 다 어디서 났대? 아 저 문 안열었지? 철판에 좀 하나있다 이걸 못 넣.. 이걸 놓쳐? 지게 하나 더 있고 한 명은 지금 여기 왔거든요 모르겠어 사운드 밀키 오 깜짝이야 놀래라 뭐야 와 나 나 내가 어디서 있어? 어디있나 했네 오Не 보여 도와가! 몇 명이야! 아씨.. 야야! 한명인 줄 알았는데 더 있었네? 뭐야 이거 더 있어! 아 나 방금 전에는 진짜 소리를 놀라 와 개논렸네 뭐야 아씨.. 레플.. 진짜 덕지덕지 붙이고 오지 말라고 레플리카에! 진짜 미치겠네 아니 레플리카에다 뭐 저렇게 막 붙이고 와 이거 뭐해 이거 와 야 블랙아웃 탄인데? 이러면은 M1A 보험 시키고 저기 합시다 아 진짜 M1A 저 찰칵거리는 소리는 진짜 미친 것 같다 군내 뽕차고 올라 잘가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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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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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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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있자 빨리 나가 아니 가라니까? 아 너 어차피 살아있는거 아니야 빨리 가 그냥 그래 가 그냥 좋구나 좋아 뭐야 젬퍼가 있네 아냐 아 어 없네 아 아 아 벨트?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? 어? 되긴 되겠다 어?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개꿀 맛이다 야, 너무 단데 이거 왜 이리 다냐? 아, 나 푸지 않은데? 근데 더 먹고 싶은데? 배가 지금 약간 좀 덜 찬 느낌? 이미 4칸 남은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탈출! 자, 이렇게 해서 아, 레몬의 리션도 빡빡하게 또 아이템들 달달하게 또 먹고 탈출을 해버린 느낌은 이렇습니까? 잊었구요? 너무나 좋았잖아? 잊었습니까? 생일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